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저자 나연구소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시간은 특히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나의 인생은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생각을 정립하고 나름의 시간과 철학을 가진 후부터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 전부터 시간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나 자신도 나의 시간에 대한 관점과 소중함을 다시금 정리하고 싶었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시간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풍요롭고 즐거운 생활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 나연구소 프롤로그 목차입니다.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행복.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시간은 유한하다. 시간은 곧 비용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친다. 시간의 속성 속성이라는 말은 특징과 성질을 말한다. 시간의 가장 큰 속성은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 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정의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된다고 믿고 있다. 나는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온다. 시간이 멈추지 않기에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우리 또한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 흐르는 물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과거의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미래의 시간은 앞당길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의 시간에 머물고자 한다. 지금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행복. 여러 책을 보고 다양한 곳에서 명상을 경험했다. 많은 곳에서 공통으로 하는 말은 지금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나 또한 느끼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지금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명상의 기본 원리 또한 온전히 지금의 시간에 집중하고 머물러서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과거의 나쁜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등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하다면 명상으로 지금 순간에 머물려는 행동이 도움이 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다. 우리의 몸은 항상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머물러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의 생각, 마음, 의식이 머무는 것이 궁극의 행복이자 평화라고 나는 믿고 있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혼란과 방황 그리고 변화의 노력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기에 나의 현실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면서 생긴 나의 수많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나머지는 그저 거들 뿐이다. 내가 좋아하고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다. 무언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할 일이다. 책에서 흔히 많이 하는 말인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염두에 있다 보니 시간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 바뀌어 되었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이다. 예전에 나는 지나간 시간, 일,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많은 사람이었다. 성격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용기와 자신감이 매우 부족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늘 말하지 못한 것, 표현하지 못한 것, 행동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자책을 하곤 했다. 지금은 시간에 대한 나름의 신념과 확보한 철학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과 행동들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주변에서 실행력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 미련, 원망, 아쉬움이 남는다. 반대로 시간을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가올 나의 미래가 기대되고 설레고 흥분이 되기 때문에 시작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마음과 의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에 머물면서 시간은 오는 것이라고 나고 관점을 바꾼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된 후 나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된 느낌이 들었다. 내 시간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의 시간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게 되었다. 정말 생각과 믿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에 힘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을 바꾼다면 하루하루를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기에 늘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시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시간은 유한하다. 시간은 유한하다. 이 말은 늘 나에게 자극과 에너지를 준다. 시간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시간이 유한한 이유는 우리는 모두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무서운 존재였다. 작년에 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었다. 내가 아파 보니 정말 나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돈도 일도 가족도 그 무엇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에 있는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역시나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있다.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이 질문을 한 후 나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죽음이 없다면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가치가 소멸된다는 것을. 죽음이 있기에 삶의 모든 가치가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다. 오랜 시간을 후회하고 미루고 망설이고 살아왔기에 더 이상을 그렇게 살기가 싫었다. 나는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다짐했다. 그렇기에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늘 하고 싶은 일을 나약한 성격과 부족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늘 미루고 살아왔기에 늘 나는 답답했고 재미가 없었고 행복하지 않았다. 시간이 유한하기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나의 인생을 누리고 즐기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은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되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시간이 유한하기에 지금의 시간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시간은 곧 비용이다.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오랜 시간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망설여 왔기에 더욱 크게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한다.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 그때 이렇게 해볼 걸. 그때 한 번 해볼 걸. 좀 더 용기 내어볼 걸. 서울에 와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올해 4월 1일부터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예전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경험이 없었기에 용기가 없었고 자신감이 없었기에 많이 망설였다. 가끔은 이왕 할 거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지금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나의 마음을 다독이곤 한다. 과일이 무르익어야 마시고 달도 차야 기울고 기운도 응축되어야 터진다. 어떤 일이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는 나오게 마련이다. 과거에 지나간 일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면 된다.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은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실행을 하면 된다. 망설이는 시장이 언제나 가장 큰 비용이다. 시간은 곧 돈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친다. 시간 제한하기 올해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블로그와 유튜브다. 나는 블로그 글을 하루 평균 보통 4,5개 정도의 글을 올린다. 17년 5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5,400개가 넘는 글을 올렸다. 유튜브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4월이 안 된 기간에 37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다. 내가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운 것도 있고 각각의 글과 영상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그것은 글 하나를 쓰고 영상 하나를 찍고 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블로그의 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글을 10분 내외로 쓰고 유튜브 영상의 경우도 촬영한 후 거의 편집이나 썸네일을 만들지 않고 바로 업로드를 한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지치고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들고 힘들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금방 지치기 맛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각각의 일에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의 본질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한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본질이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하신지 하시는 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강의를 듣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강의를 듣고 혼자 스스로 잘 따라하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블로그의 경우 키워드 검색어, 상위 노출, 로직 이런 것들을 배우고 유튜브의 경우 장비, 썸네일, 편집 등의 기술을 배운다. 그렇게 배운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에 힘이 들어간다. 배운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들고 힘이 들면 지치고 지치면 재미없고 재미가 없으니 오래 하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다. 블로그의 본질은 글을 쓰는 것이고 유튜브의 본질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 시간을 줄이면 가능한 일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많아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방학 때 방학 숙제를 계약 전에 몰아서 벼락치기를 하고 시험 전에 더욱 집중이 잘 되어 공부가 잘 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감 시간이 주는 긴장과 몰입의 효과이다. 시간을 줄이고 마감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블로그 그 유튜브 외에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다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시간을 제한하고 줄여서 그 시간에 몰입해서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시간의 소중함을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고 나만의 철학을 정립한 후부터 내 인생은 매우 다이나믹해졌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마음을 먹고 나니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실행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보니 인생이 변했고 많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이 나와 나의 인생에 들어왔다. 점점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고 모든 일의 주체가 나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지금의 이 시간 또한 너무도 감사하다.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시간 부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나연구소 올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말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선물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여기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서해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잔치 작은γκ 이 시간이 straksرو스는 잔치